와 죽입니다. 멋지네요. 멋있죠? 대물날에서 5분 거리 1호 오나는 포인트와 캠핑 낚시하기 너무 좋다. 일찍 퇴근하고 헌할 때 좀 나와봤어요. 풍경도 좀 찍고 해서 여러분에게 또 안내도 좀 해드려야겠죠? 다 아시는 거지만 캠핑 낚시로 유명한 곳. 청소도 깨끗하게 했네요. 쓰레기도 없어요. 역시 점점점 깨끗해지는 또 우리 낚시인들의 모습에 감사합니다. 1호 오나는 포인트입니다. 비가 오나 눈이 오면 이쪽에 낚시화권이 되게 좋아요. 창대도 좀 있겠죠? 세상에 건너봐요. 저렇게 또 다듬어놨네. 낚시화권에 침투하기 되게 좋아요. 쓰레기 같은 거 가져가면 안되겠죠? 지난주에 막 저기서 피크였는데 이번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. 멋집니다. 1호 오나는 고깃집도 있고요. 좋습니다. 네 여기는 1호 오나는 포인트. 잠시 4월 14일 나와서 헌할 때 좀 찍어봅니다. 우와 멋지다. 저기 지금 선호팀 가서 장막 때린다고 자리 잡고 있어요. 이곳은 항상 뜨거운 포인트입니다. 핫 포인트 되겠어요. 기대하는 포인트입니다. 감사합니다.